어휴, 잘 안 돼. 질문 있어요. 개인별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 내가 궁금한 것만 해결해요. 전문가의 손길. 과외 전문 튜터114 튜터114 그래머 클리닉 개인과외 개인과외의 명품 클리닉 튜터114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댁으로 방문하여 개인 시도하는 튜터114는 그래머의 개인별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튜터114의 명품 클리닉으로 완성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결 과정은 학생 개인마다 다양해서 1개월 또는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번이 그래머 강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문법에 대한 학습이 잘 되어 있지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실전 문제를 해결할 때 학습했던 내용이 기억나지 않거나 혼동이 되어서 문법에 대한 오리연세에 나타나는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혼동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명쾌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문법에 대한 학습은 10년 이상 지속해도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학습한 시간과 학습량보다 학습의 질적인 완성도 높여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맞춤형 강의로 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식을 제시해서 단기간에 문법에 대한 완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 과외 가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가능하며 직접 방문, 온라인 화상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1644-3963 카카오 오픈 채팅 튜터 114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궁금하면 튜터 124 명쾌한 해설 너도 나도 튜터 124로 만점 도전! mommy 엄마